이 몸이 금신으로부터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계율을 굳게 가져 범하지 않게 사오니 오직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증명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나 이라고 하도 이단아 무하임이 다불 신구의 몸과 입과 뜻 이걸 삼업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삼업을 통해 가지고 신삼 몸으로는 세 가지 살또음 또 구사 입으로는 네 가지 망어기어양스락구 뜻으로는 세 가지 탐진치 이 삼업으로 시박을 능히 저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박을 능히 참으면 또 십선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삼업 가운데 신업, 몸으로 짓는 세 가지가 있는데 몸으로 짓는 세 가지 가운데 살또음 가운데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계는 재가불자의 음계와 출가불자의 음계가 틀려요 출가한 사문들은 단음, 일체 모든 음행을 다 끊으라는 것이 이거 이제 출가 사문의 음계고 재가불자들은 사음, 삿댄음행을 하지 마라 그래요 삿댄음행이 뭐냐 그러면 일부일처 한 아내와 한 남편 이외에 나무밥에 콩이 굴 닦고 길가는 이쁜 여자만 봐도 춤을 넘기기나 멋지게 잘생긴 남자를 봐도 춤이 꿀떡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 허가 난 것만 하지 허가 나지 아니한 건 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그 허가 난 건 뭐냐 부부간에 결혼식 할 적에 일가친지 모시놓고 우리는 부부로서 일생에 이성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들 놓고 딸 놓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고 박수 받고 허가 난 거 그 외에는 딴 거는 생각하지 마라 부부간에도 있어요 산전 산후 비시 비처 뭐 병전 또 병후 병전이 아니고 그런 등등이 있지만 그런 거는 다 제외하고 아주 큰 것이 이제 일부일처 한 아내와 한 남편 그거는 또 부부간의 약속이야 나는 당신을 하늘같이 받들고 남편으로 잘 모시고 살고 또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감사 주면서 보호하고 극진히 이제 사랑하면서 일생을 해로하고 행복하게 살 잡고 약속한 거 그걸 어기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거든 그래서 이제 누구든 그게 또 그 음행을 하게 되면 청정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랬거든 맑고 깨끗한 청정의 종자 왜? 그게 일생을 함께 해야 될 인생의 반여자 인생의 동반자를 속이게 돼요 그 속이는 마음은 결코 이제 참 깨끗하고 맑은 마음이 못 된다 그 말씀이거든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그 말씀이 입지개라고 하는 거 계를 받을 적에 스님들이 삼위계를 받을 적에 먼저 입지개를 하고 이제 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버적해 놓은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몸이 금신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받아있는 이 몸으로부터 언젠가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부처가 될 때 그때까지 계율을 굳게 가졌으러 조금 더 범하지 않게 사오니 오직 원하옵건대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굳은 결심 계율을 지키겠다는 직의 정신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이 목숨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율을 굳게 지키겠다는 그런 명세야 또 이 계송은 어느 참 도가 높은 명안종사 선지시 큰 스님들이라든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 옛날 인도에 아주 멋지게 찬란 젊은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남방불교에서는 걸식을 합니다 비구라는 이 말은 번역을 하면은 걸사라는 말이에요 걸사 빌글자, 스승사자 걸사라는 말인데 울로는 불법을 빌고 알로는 이식을 구한다는 뜻인데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데서는 또 지금의 인도는 불교가 별로 없고 아주 뭐 전무하다시피 돼가지고 있는데 남방불교, 스리랑카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태국, 미얀마 같은 데서는 스님들이 이제 걸식을 해요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뭐 한 집에만 가더라도 고향 잡술 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은 일체 모든 중생들하고 관결, 널리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고 또 복을 고로 심어주겠다는 지어주겠다는 의미에서 차례대로 일곱 집을 가요 일곱 집 가서 빌은 밥이라고 해가지고 칠거식 또 일곱 집 밥이라고 해가지고 칠거식이라고 돼요 그래서 차례로 일곱 집을 빌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이제 걸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밥을 빌어가지고 절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테 모아가지고 또 배식을 해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각자 빌어 와가지고 각자가 이제 참 고향을 드시고 또 이제 바루를 씻어 거두고 그 다음에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고 또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주 멋지게 잘생긴 스님이 이제 참 민가로 인가로 나가가지고 차례대로 밥을 이제 비는데 항상 가는 쪽의 한 집에 아주 이제 가연한 멋지게 잘생긴 그 여자도 딸이 있었는데 그 귀여운 딸이 걸식하러 오는 스님을 보고 고마 요즘 말로 혼락 반했어요 그런데 상대는 출가한 스님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을 드러내놓고도 스님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사모한다는 소리도 못해요 그러다가 혼자서 꽁꽁을 타가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귀여운 딸이 병이 났으니까 그 부모들은 안타까워가지고 세상에 좋다는 약은 다 해가지고 해봐도 상사에 난 병이니까 세상에 약으로는 권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점점점점 참 병세가 중해지고 여의가지고 자리에 눕게 됐어요 도저히 딸의 병은 회생하고 권칠 수가 없게 돼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래서 니가 아무리 이번 병은 참 좋은 약을 써도 잘 안 되니까 죽는다 소리는 뭐하고 그리고 뭐가 원이 없느냐 이 마당에서 무슨 소리를 뭐 하겠느냐 니 마음에 있는 소리를 남기지 말고 다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유언하라는 소리야 그런데 청청병력 같은 소리래요 내가 사실은 몸이 아파가 난 병이 아니고 우리 집에 밥필러 오는 스님이 너무 멋지게 잘 생겨가지고 그 스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하다가 병이 나가지고 상사에 내가 눕게 됐지 상사에 난 병이니까 세상 약으로는 권칠 수가 없고 말은 뭐하고 병사는 우중해가지고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세상에 예비가 권력이 없나 돈이 없나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진작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귀여운 딸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느냐 그러면은 그 멋지게 잘난 스님을 맞이하려면은 너도 몸이 좀 건강하고 살이 톡톡하게 붓고 이제 참 포동포동 이뻐 보이야 될 재미니까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내가 그 원을 들어줄 재미니까 또 그 스님을 어떻게 하더라도 너 남편으로 맞이해줄 재미니까 어서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먹으라 그렇게 그래요 여러 날 굶었으니까 바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미움부터 시작해 차촘차촘 해가지고 밥을 먹고 또 이제 그 스님은 내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즐거워요 즐겁다 보니까 이제 뭐 밥맛도 있고 세상 살 맛도 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큼 좀 시간이 흘러가고 나니까 살이 이제 얼굴에 살 또 포동포동 이제 오르고 이제 참 옛날에 이쁘던 그 모습이 다시 이제 살아나가 나타나거든 그러던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이 또 그 집으로 걸식을 갔어요 성중을 차례차례 일곱 집 속 도다가 또 그쪽 차례가 오니까 일곱 집으로 쭉 빌어 나가다가 그 집에 들렸어 들리니까 주인이 반갑게 바깥 주인이랑 맞이하면서 스님하고 꼭 기니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잠시 들렸다 가라고 그래서 이제 참 매일 뭐 한 번씩 밥을 빌리러 오는 또 집 주인이 꼭 기니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 참 비밀리야 할 소리니까 여기서 뭐 대중 스님들인데 할 수 없으니까 좀 들어오고 스님들 같이 오신 스님 보내라고 그래서 스님들은 뭐 좀 가시라 그러고 기니 할 말이 있다 그러고 따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뭐 음식은 또 만반지수로 차례 놔 놓고 스님한테는 오늘 특별히 별청을 가지고 고향을 대접하니까 맛있게 좀 드시라고 그리고 스님들 이제 계율에 보면은 이제 별청을 받아 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가가 고향 들고 그런 것도 금해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이야기가 있다 걔가 또 갔다가 음식을 차려 놔 놓아 놓으니까 상대방의 체면도 있고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래 고향을 하고 나니까 안방으로 좀 들어오라 그래 또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고마 권장한 사람들이 방 안에 밀어놓고 당시 딸도 데리다가 막 방한테 밀어 여 놔보고 바깥엔 도망갈 수 없도록 꼭 문을 고마 걸어 잠가고 빗장질을 해놔 놓고는 그 창문으로 이 스님이 파괴를 해 가지고 그 딸의 말을 이제 참 말을 들어주고 사이가 될 때까지 도망 못 가도록 가다 놓은 거에요 강약이 부동이야 뭐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도 없고 권장한 또 사내들이 바깥에서 지키고 있고 문은 빗장거리를 해놨어요 거기서는 파괴를 안 하고는 도저히 목숨을 버리지 않으냐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럴 적에 이 스님이 스스로 우리 불교에서는 자살하는 것도 큰 제약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목숨을 버리니까 부처님께서는 증명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래 이제 참 을품개송이라 이 몸이 지금 이 몸이 언제인가는 이 목숨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더라도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계율을 굳게 굳게 지켜가지고 조금 더 범하지 않겠어 하니 계율을 지키고 가지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꺼내니까 오직 원하옵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오늘 이 일을 증명해 주십시오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한자죽도 물러섬이 없이 내가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끌으니까 증명해 달라고 그래 이 계송 하나 읊어놓고 거기에서 자결을 했어요 계율을 해서 그래서 이 계송이 입지계라 그러는데 스님들이 계를 받을 때는 꼭 이 계송을 먼저 읽고 그래 이제 참 일리사가 인도하는 데 따라가지고 이제 선창을 한번 따라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스님들은 음계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우리는 요즘 서구 물질문명이 도래되면서 경제성장은 조금 발전해가지고 죽 먹던 사람이 밥 먹고 요즘 굶는 사람이 없고 조반 속죽이 어렵던 사람들도 다 이제 참 고기 반찬에 쌀밥 먹고 옛날에는 참 여름이 되면 쌀밥 먹기는 어른데 요즘은 이제 보리밥이 오히려 기해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참 뭐 동네 같은 데서 보면 다 여름에는요 어른들이나 보리밥 하는데 그 쌀 한줌 집에 넣어가지고 복판에 넣어가지고 그것만 폭 떠가지고 어른들 대접하고 전부 이제 뭐 참 여인들이나 아래 사람들은 보리밥 먹고 그런 시절이야 그럼 우리 집에 이제 뭐 모신기 해가지고 논매기 한다 그러면은 논매기 할 때 그때 푸도밥 따가지고 이제 참 볶아가지고 고명으로 오져가지고 비빔밥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새참을 할 적에 그것도 얻어먹으려고 논맨인들이 모이들고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밥 굽는 사람 없고 여인들은 옛날에 얼마나 힘이 들었나 그러면은요 이제 도전공장 정미소가 나오기 전에는요 뒤들방에 쌀을 찌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나락은 찢기가 쉽지만은 보리 같은 거는요 한몫에 다 안 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물 좋아가면서 찌어요 그러다가 또 말려가지고 내주 다시 떼기고 그러거든 그리고 이제 나락 같은 거는 이제 참 한 세 불만 찌으면은 다 쌀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농사 지어가지고 뒤들방아 찌어가지고 밥 하는데도 연탄이 있습니까 무슨 가스불이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그래 전부 사례가 나무를 해다가 그 나무 떼가지고 밥을 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덜 일을 나가면은 뭐 낮에는 밤 매고 밤에는 또 이제 길삼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 죽도록 이제 밤잠 안 자고 길삼을 하고 또 이제 옛날에는 재봉틀 같은 거 나오기 전에 전부 손으로 꾸며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일 시아버지가 어디 출타를 한다 그러면 밤잠 안 자고 두루마꺼 씻어가지고 풀 해가지고 다듬이 해가지고 또 꾸며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제 참 출타를 할 때 입고 가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거든 그렇게 고상실하게 살아도 불떡배 석새비도 석새척삼도 모해 입던 사람들이 요새는 다 뭐 보들보들한 촉감 좋은 실크블라우스를 입고 그래 살잖아요 그런데 서구 물질문명에 돌아대면서 우리 도양 정신문화는 땅에 떨어져 박살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인들의 정조관념이 어떤지 하면 연애 따로 결혼 따로 또 기성 여성들은 가정 따로 애임 따로 이만히 망했으면 이놈은 나라 다 망했지 얼마나 더 망해야 달라는지 몰라 이거는 물질을 말하는 정신문화가 옛날에는요 어머님들이 딸을 시접 보낼 적에 그 은방에 가고 은장도를 치워가지고 그 은장도를 가지고 노루개를 만들어가지고 가장 손이 가기 쉬운 고름에다가 채워줘요 그 노루개 문화가 거기서 나온 거야 그 은장도를 가지고 노루개를 만들어서 채워줘요 그건 친정어머님의 무언의 교육으로서 여인들의 정조가 이렇게 소중하다 어떤 경우에 정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당하거든 이 칼을 가지고 자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조는 지켜야 된다 친정어머님이 시집가는 딸에게 은장도를 치워가지고 노루개를 만들어가지고 채워주는 거야 요즘은 뭐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시어머니가 뭐 며느리한테 혼수함에도 그런 게 이어두는 그건 강요야 네 내 아들만 믿고 살아야 된다는 시어머니가 해주는 건 강요고 친정어머니가 해주는 건 교육이야 이만큼 여인들의 소중한 목숨보다도 소중하다 그랬거든 물론 남자도 그래요 그런데 옛날 2조 때는 이제 참 남존 여비 사상 때문에 남자는 다 높고 종기하고 남존 클 때는 높을 존자야 여비 클 때는 종비자입니다 남자는 종기하고 여자는 종만도 못하던 그런 시절이야 시큰댓고 살다가도 안 맞으면 하고 막 버리는데 그러면서도 여인들을 꼼짝 못하게끔 칠거제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덮어 씌워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면은 무작정 이제 참 쫓아 보내도 입덮은 건 못하고 덮고 살아도요 아들을 못 낳아도 남자가 병신인지 여자가 병신인지 요즘 같이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무작정 그러면 여자 탓으로 돌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참 소실을 정해도 꼼짝도 못하던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8월의 해방과 더불어서 서양문화가 도래되면서 서양문화는 물질문화래요 우리 도양문화는 정신문화고 그런데 물질문화와 함께 고마 정신문화가 땅에 떨어지고 박살나고 말았어요 옛날에 여인들은 지켜야 될 세 가지 도가 있거든 거기 뭐냐 그러면 삼종지도다 그래요 삼종지도 이 삼종지도도 고마 서구 물질문명에게 도양정신문화가 박살나면서 함께 사라졌어요 그게 뭐냐 친정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딸는 것이 여인의 돌입니다 또 시집을 가면 남편을 딸는 게 여인의 돌이야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을 딸는 게 여인의 돌이거든 요즘은 이제 친정에 있을 때부터도 죽도록 나아가 길러가 가르쳐가 교육식이 나와도요 지 좋은 놈이 있으면 부모 맘대로 시집도 못 보낸다 그리고 이제 지가 좋아하는 놈은 별 뭐 이제 참 보잘것 없고 부모가 이제 보내고 싶은 데는 좋은 자리 혼자 나와도 시집은 내가 가지 아버지 가나? 이래? 그러면 친정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지 좋은 놈 딸이 시집하는데 시집 와가지고 남편을 딸겠어요? 지멋대로지? 그래 근데 옛날에는 목숨보다도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스님들도 역시 그래요 스님들은 일체 모든 음행을 다 끊어라 그래요 그거부터 끊어야 되거든 그게 계율로 지정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계로부터 계로부터 선정력이 생기고 선정을 닦아야 지혜가 열리고 지혜가 열려야만 지혜의 밝은 빛에 나 본래 면목 자성을 바로 비춰볼 수 있다 거기야 그래서 계 없는 정은 존재할 수 없고 정이 있음으로써 해가 존재하는 거야 그게 계정해야 그래서 불교는 탐진치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생각을 다 멀리 여의고 계정의 사막을 열심히 부지런히 닦아가지고 자성을 증대 갖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계라고 하는 것은 사다리와 같다 거기야 사다리 사다리 하나 둘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면 결국 정상에 오를 수가 있고 한 단계 한 단계 딱 올라가는 데는 계율이 그만큼 소중하다 그래서 생사의 근본 윤회의 원인은 애욕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윤회고를 벗어나가지고 그러면 우선의 음행부터 끊어라 그래 그래서 단음을 해요 단음을 하고 제가 불자는 또 이제 참 저걸 하는 거냐 그 이제 사음을 하지 마라